자 지금 보십시오 며칠 전에 눈이 엄청 왔는데 다행히 이쪽은 위에 지금 나무시는 차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길을 쳤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야 보십시오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 길로 한 2시간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눈이 참 아름답죠 이제 산으로 들어갑니다 눈이 많이 왔네요 발이 퍽퍽 빠진가 보십시오 30cm 이상 온 것 같아요 아 안되겠어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만지고 도저히 못달겠습니다 퍽퍽한다 퍽퍽 눈이 좀 녹은 다음에 은혜 녹을지 모르겠지만 녹은 다음에 왔봤습니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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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